아 꼬마캡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형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언제 왔어? 형아! 어! 라면! 이거 기억나? 지난번에 받은 거 아! 통이 바뀌어서 몰랐어 맞아! 이게 따로 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담아왔는데 나 혼자는 재미없을 것 같아 아 게임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갖고 왔구나? 잘했어 그냥 하면서도 재미가 없으니까 형이 준비한 게 있어 게임마다 미션을 걸어가지고 하는 게 어때? 미션? 그래그래 그래서 세 번은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 게임을 다시 가져가는 거야 이걸 또 내가 뺏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어때? 그래! 하자 하자! 자신 있잖아 그치? 그치 지금 게임이 아슬아슬 꽃게과자 와르르 떡볶이 슈팅 문어빵 있는데 뭐부터 할래? 그래! 와르르 떡볶이 짜잔! 그러면 꼬마캡이 네가 미션까지 뽑아 나는 이거! 이거 과연 짜잔! 데시벨 90 넘지 않기 데시벨 그러면 데시벨을 걸어놓고 게임을 하는 거야 90을 넘는 순간 게임이 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데시벨이 지금 현재 47 정도 되는데 이제 90을 넘으면 안 되지 예 네 시벨 이제 우리 꼬마캡이 다 먼저 해 지금부터 시작 아니야 영화 먼저 해야지 그래 몇 치야? 몇 치야? 몇 치야?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아깝다 이번엔 떡 두 개씩 올리자 그래 넘었어? 잠깐만 이거 근데 떡이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책상을 친 거야? 아니 이게 떨어지잖아 잡으려고 했는데 으악!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르는 떡볶이 게임은 케빈의 승리! 승리 두 번째 게임은 형이 정하고 미션지까지 형이 뽑을게 그래 두 번째는 여기 둘 중에 오케이 이거 하자 슈팅 문화법 게임이고 미션은 미션은 이거 팔꿈치 굽히지 않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팔꿈치를 굽히면 안 돼 이 상태로 하는 거야 그러면 굽히는 순간 끝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볼까?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그래 그래 뽑는다 굽히면 안 돼 너구 꼭 펴 형아 이거 진짜 웃겨 2 그러면 형아 하나 둘 셋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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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꼬박 게임이 너 뽑아 나 1 1 1 꼬박 게임이 뭐 어 아니야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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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하나 둘 셋 1 1 1 1 1 1 1 1 2 1 2 1 2 1 2 2 1 2 2 2 2 2 2 2 2 마지막 게임은 아슬아슬 꽃게가자인데 마지막 게임인 만큼 우리 미션을 각각 뽑자 각각? 어 그래 그럼 나부터 할래 뽑아 뽑아 난 이거 이거? 그 다음에 형은 어 이거 어 형은 안대 쓰고 하기 형 형 또 나와 뭐야 아 야 근데 너는 눈이라도 떠있지 형을 안대를 어떻게 쓰고 하냐 형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까 힘들었다고 일단 해보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 안 보인다고 팔 펴면 안 되는 거 알지? 팔 굽히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니야 이게 형한테 더 갈 수도 있어 색깔이 크기 때문에 괜찮아 알겠어 정당상당히 가위바위보 형아 나 왕꽃게 왕꽃게 나왔어? 나왔다 잠깐만 튼튼하게 꽂아줘 알겠어 됐어 됐어 그 다음 3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주사위 빨리 꼬마키빙 알겠어 여기 나 2 형아 뭐해 우오 됐어 한다 마이너스 1에 형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나올 때는 상대방이 꽃게를 이렇게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아니요 안 받을 아니 받아야 돼 형아 너 땀나기 시작했어 나도 어 너 지금 팔 굽힌 거 아니지? 아니야 안 굽혔어 나 뭐나 놨어? 형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응 할게 야 1 나 하나 건다 어 야 형아 잠깐 나 쥐 날 거 같아 됐어 됐어 1 1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내 자리야 너 상관없어 진짜 됐다 2 우와 드디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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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꼬마키빙이 몇 개 있는 거지? 아 보이지가 않아 너무 답답해 으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니야 무너져라 뭐야? 1 1 아 뭐야? 잠깐만 1개 2개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내가 안 보이지만 개수는 비슷할 것 같거든? 형아 난 5개인데 어 형아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야 아 그러면은 아니야 형은 역전할 수 있어 너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응 각각 2번 던져가지고 응 남은 개수대로 우리가 승패를 정하자 각각 2번 던져서 응 그래 그래 그럼 나부터 할게 좋아 곱게 나왔어 아 좋겠다 자 제발 2 나와야 돼 2 2 2 1 아 1 1 1 1 더 걸자 어 걸었어 어 좋아 그럼 지금 9개지 9 대 5야 어 할게 1 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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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어 마지막 여기 있어 2 2 우와 형아 2 나왔어 형아 왼쪽으로 됐다 어떻게 해 형아 응 안 돼 한번 벗어봐 왜 왜 왜 내 요술이 요술이 이거 봐봐 이거는 건 게 아니라 그 언젠 거야 내가 이긴 거지 나는 지금 4개 남았고 아 이게 안 보이니까 미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아니 나도 어려웠어 그럼 알겠어 그러면은 최종 승리는 꼬마 꼬마 다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케러 형아 응 이건 다시 내가 가져갈게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하지만 원래 놓고 왔으니까 맞아 맞아 다른 친구랑 하러 가야지 다른 친구랑 하러 간다고? 응 당연하지 응 당연하지 그럼 셋이 할 수 있잖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아아아